뮤직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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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뮤직박스 뮤직박스 여기 왜 왔게 우리도 쉴 동안에 너네가 뒤에 있는 거 하나 찍으려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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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나중에 한번 먹어 유튜브 찍을까 가야지 가야지 나가지마요 나가지마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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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있다! 박스맨 난 주유야 너희 가족 역명을 제발 소개해줘 소개하면 유튜브에 올려줘 부탁할게 여기 제발 내줘봐냐 제발 제발 해줘 부탁합니다 박스맨 넌 아침에 뭐 먹어? 나는 아침에 모모모 먹었어 휴이한테 야 거기까지 가지마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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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오케이 됐다 됐다 나이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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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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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뭐든지 뮤직박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시우가 그린거 아아 팽처 아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서 사라 남기 아 이런게 있구나 도착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아잇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우리 집사지 모든 지 지 됐다 나 열심히 촬영하고 가 우리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찍는 거는 20번을 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서 많이 찍 많이 찍은 많이 찍은 찍어도 된다면 한 99 뮤직박스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뮤직박스